옳지. 앉아. 두찌 앉아. 네. 자, 골라보세요. 오늘 유치원 복장 뭘로 할지 두찌가 골라보세요. 아,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거요? 두찌 골라봐. 어떤 거? 아, 그걸로 할까요? 그걸로 할까요? 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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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치원 등록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왜요? 싫어요? 이 유치원 가방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설명회 다녀온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졸려요? 자. wis unsere 유치원 등록한 기분이 어떠세요? 사과의 유치원 등록한 기분이 어떠신하죠? 사진이 어떤 걸ivate요? 사진이 어떤 걸 if they were? 사진이 떠올리시나요? 사진이 어떠신시К이 어떻게든요? 사진이 없는 거 아닌가 사진이 있는 거고 사진이 들어요?